강아지 미사 미사 자 10년 후 오늘의 전쟁은 2세에 들어간 사전 2세에 들어간 사전 1세에 들어간 사전 2세에 들어간 사전 1세에 들어간 사전 2세에 들어간 사전 1세에 들어간 사전 자! 자 여러분 실패가 없는 게임 BTS 마블이죠 뭔가 놓여져 있네요 일단 뭐 BTS 마블이가 적혀있고 오늘 뭐 하나요? 오늘 마블 좋지 오늘 별자리 왕템 주제는 마블입니다. 마블? 마블 좋아 좋아. I love it 3000.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가 봐. 신발 벗으셨어 지금. 야 근데 오늘은 약간 주사위가 이 백도가 있어 백도. 저기 해요. 마이너스 3 있네. 빨리 설명을 듣고 싶은 그런 주사위입니다. 사실은 이 런던 마블이 런던의 상징이 되는 장소들을 돌아다니면서 런던아이를 찍고 미션을 하는 마블이었는데 우천으로. 우천으로 인해서. 지금 빕 되게 많이 본다고 들어서. 그래서 지금 호비벌칙도 지금 조금 시정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. 빠르게 춥고 해서 공연에 또 지장을 주면 안 되니까. 안 되죠. 네네네. 오늘의 상품은. 끓이는 라면. 나 진짜 끓이는 라면. 진짜 진짜로. 나 이거 하면서 같이 먹자. 진짜로. 락이 팀. 짭XX. 오 짭XX. 대박이야. 대박이야. 짭XX 진짜 아닌데. 지금 우리가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게 투어에 막 빠지고. 한국 음식이. 난 진짜 끓이는 라면이. 굉장히 그립고. 김치. 김치. 와. 청각병실. 청각병실. 말도 안 된다. 말도 안 된다. 진짜. 와. 와. 저거는 진짜 대박이다. 저는 없단 말이에요. 저희는 노란색이고. 자 우리. 뭐야 그럼 마이너스 1. 어? 그럼 못 가는데. 처음에는 마이너스. 처음에는 바꿔. 그럼 그냥 저 자리에 계시면 돼요.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리고요. 아 첫날을 바꿔. 일단은 계산으로 지나주십니다. 네. 그러니까 출발이 그대로. 들어가겠습니다. 오케이. 7. 안심. 4지. 자. 만보기. 만보기 1. 이게 뭔가요. 자. 갈게요. 준비. 시작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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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려. 흔들려. 몇 채여. 10초 남았습니다. 10초. 좁아.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. 딱 못 사게 하자. 내가 못 사게 하자. 와. 만 천이. 육즙이 나. 73. 73. 생각보다 오히려 안 되는데. 한. 37. 37이면 초당 두 분이 되는 거예요. 이거 생각보다 제대로 빡빡빡 때리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이거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? 아 힘들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형님 진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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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해 이렇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준비 시작 고! 야아악 아 이거요? 오케이 어 뭔데 나야 돼? 야아악 할 수 있어 손을 잡아줘 야아악 손을 잡아줘 야아악 위치했어 우리 한 번 이겨보자 야아악 팀 손치 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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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Ideallynels 0 야아아악 야아악 땅 사야지 육식 아아아아아아 못 샀죠 못 샀죠 이렇게 되면 진짜 땡이구나 야그네거 막았다 제가 낚아볼까요? like 또 만보기가 안 낚잖아 제발 4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우수 딜다 오 3 3 3 3 4글자 퀴즈? 4글자 퀴즈 우기가 되는 거예요? 1. frag 초اader의 스테이 이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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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있었다 이그 약간 그런거죠 영국에선 배털하는데 미국에선 배 줄래 배러 judicial 런던 보자 와 와아! 좋아! 좋죠 좋죠! 몸도 놀랍다. 일단 네 글자 퀴즈 우리가 짱을 먹었고요. 일단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태광 씨 갑시다. 네. Memory Gек Non Sense 이거요. 이거 이틀냐? 남준이도 센스 있고. 남준이도 센스 있고. 남준이는 목걸이가 잘 맞추는 사이다. 너무 깜짝이야. 잠들기 전에 하는 일은? 하나 둘 셋. 눈을 감는다. 맞아요? 오 씨. 와, 진짜요? 나 생각 좀 하잖아. 어 오케이. 아 나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다 뺐는데, 와 대박이다. 윤감 몇 시간이나 하지? 오케이 오케이. 마이너스 2. 순간보샤. 이거 해 이거 이거. 아, 아 안녕 안녕 아 지금 우리에요? 아 나 뭐 영상 틀어준 줄 알았어 우리 언제든지 누가 하시겠습니까? 저? 아 지민이 형 제가 그때 클라스로 보여드렸잖아요 네 잘하죠 춤 거 같은데? 호랑이 뭐야? 이게 뭐야? 다 찍고 주면 이렇게 돼 이게 뭐야? 내가 흐으 이러고 이미 찍혔어 그 타이밍이 있네 타이밍을 알아야 되는 게 근데 지금 보면은 움직이고 있어 지금 그치 네가 움직이려고 할 때 제시어가 힘든 게 아니라 타이밍이 힘든 거 아 이거 힘드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난 알았어 무튼 게임을 알았으니까 어 오케이 하나 둘 셋 자 씩씩하게 합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텔레바시 셋 셋이 똑같은 거 같네 맞춰 맞춰 갑니다 과일빵 하나 둘 셋 과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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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하나 둘 셋 하면 그냥 마이너스 어? 걸렸지? 걸렸으면 다시인 거지 잠시만요 하나 둘 셋 스파 이 아 네 글자 퀴즈 네 글자 내게는 있었지 바로 네 글자 바로 세렌디피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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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연 바로 왔죠 슈퍼 됐 야 우리가 그랬어 슈퍼 마켓 슈퍼 마켓 슈퍼 마켓 야 오케이 3 어? 어? 저희가 퀴즈를 내면 되는 건가요? 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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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우 리리피티 시리 네 어려운 거 맞춰 자 수도게임 들어가겠습니다 아일랜드의 수도는? 아일랜드 에이 뭐야? 무조건 갓 더블링을 잘 치세요 울란바토르 4 1 2 3 축하드리고요 무인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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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드리고 넌센스로 나는 거지 상대방이 낙이야 넌센스 하세요 누가 누가 정국이 압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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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탄소년단 팬클럽 아미가 갈 수 없는 산은 하나 둘 셋 마차산 마차산은 왜 올까 뭐야 원산이면 정답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후치산? 다음에 거 나올 수 있으니까 아 오케이 맞네 아미가 원산? 원산이야? 원산 자 오 오 훈민정원 오케이 네 좋아 훈민정원 뭐지? 원산 이응 시옥 하나 둘 셋 아산 인성 아사 오 오케이 아사 맞아 믿습니까? 아 믿죠 대충 아 축춤 아 진짜 진짜 넉슨 탐 좋아하면 되는 거에요 아니지 그 땅 아니 아니 맞네 맞네 우리 땅이네 야 이거 앞으로 나 나가지지가 않냐 제자리 고름 누가 할 거야? 누가 맞춘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이거 맞출 수 있어요 진짜 모로코의 수도는? 하나 둘 셋 모르겠다 모르겠다 모나코 모로코의 수도는 라바트입니다 저희 이름이 라바트입니다 야 야 땡이죠? 좋아 수고 빡빡하게 수고 한 명이 한 명이 그냥 하라 안 되겠다 자 갈게요 마이너스 2 텔레파시 오케이 텔레파시 블랙 화이트 하나 둘 셋 블랙! 블랙! 오케이 잘하자 아 우리 뭐 얘기지? 상대 팀을 이겨라 이게 뭐라는 거죠? 어떻게 얘기하는데? 공공 칠 빵 뭐야? 뭐야? 안 했어 안 했어 말 안 했어 말 안 했어 자 넌 넌 인정해줘야 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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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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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공 칠 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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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뒤졌어 안 뒤졌어 안 뒤졌어 아니 야 솔직히 이거 늦었다고 할 거면 요것도 좀 우리 알았다 1초까지는 허용을 해 주자 오케이 이거 지적됐어 자 공공 칠 빵 으악 잠깐 굳이 텔레파시 탈레파시 어 텔레파시 쪼 아 더 후업해하자 만 아니 다른거 해 볼게요 지민정 게임으로 할게요 세명 세명 다 시민정 이렇게 할까?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하나 둘 셋 치음 미음 치음 미음 치음 미음 아 진짜 쌍지은! 찌은씨 뭐야 찌은! 제가 할게요. 제가 할게요. 형이 그게 있어요? 집중하세요. 쌍지은! 찌은이 뭐야 찌은이! 하나 둘 셋! 지호 치흡! 죄송! 잠수! 조장! 조장! 아 조상! 아 조상! 실패! 괜찮아요 괜찮아요. 누구야? 뭐 이런 쉬운 거 일부러 해주신 거 같은데? 와 없으려나! 아 미안하다! 하나 둘 셋! 하나! 좋아! 하나 둘 셋 넷! 아 만보기 해! 만보기 해. 제가 한 번 가겠습니다. 자 누가 할래 누가 할 거야? 제가 할게 제가 할게. 남준이 오케이. 오케이 이건 못먹고 가는 거구나. 엉덩이 해. 자 하나라도 해볼게. 내 아파. 허리요? 그럼 어떻게 해요? 허리 하지 말고 발로 한 번. 남준이 귀에 쳐자. 여기 비닐에 쳐서 이렇게 해요. 허리 해 허리. 남준이 머리 머리 머리. 형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. 자 하나 둘 셋! 아아 이런 거 다리 하지 그랬잖아. 야 야! 야 år피하냐? 거래! 남준아 내가 말한 게 그거야 남준아! 정해쓯ідno 머레 안something야. 내가 말한 게 그거야 남준아! 127개예요 남준아! 정해awattsJみ entry 57. 아쉽네요. 아쉽다. 그러면 다음판부터는 이거를 60개로 조정하겠습니다. 가혹하봐 진짜 이거. 야 우리 근데 이거 하나 실험가. 왜 이러냐? 상대팀을 이겨라. 아 제발. 007빵이야 또 이거? 네 맞습니다. 첫 판에 이겼으면 됩니다. 자 다시 자리 바꾸자. 007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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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어도 아니에요 형. 007빵! 007빵! 울어도 안해요 형.. 으아 안 죽어요. 저기요! 이 형도 죽기 싫어 지금. 죽지 않는 사나회요. 이 형 저 혼자서 불 gateway sinful. 남자 두 사람이 돌려. 나 잘 못해 그거 나이들 logr Graduate. 날 인 delete meta 아 라온 못먹겠다 마이너스 1 순수한 포착 태형아 하자 어렵다 이거 야 어렵다 이거 태형아 잘할 수 있어 등이 긴장된게 뭐야 오열 와 진짜 나 진짜 잠이 없다 쟤 이게 운이야 운이야 자 프리패스 우리 주는거 지금 아 주는거에요? 와 나이스 형 회복했다 하트사진 뭡니까? 하나 둘 셋을 하면 팀은 모두가 서로 다른 하트를 만드셔야 됩니다 아 오케이 자 바로갑시다 바로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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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사진이네 이것도 살짝 눈치게임같은거에요 하나 둘 셋 남준이 하트 맞아? 사진 보세요 그 자각형이지 어떻게 저 하트야 이거 하트였죠? 이렇게 했어 이게 어떻게 하나하도 하트죠? 작곡이 판별 오 오오오오오 인정 제가 안줄여야 해서 그래요 한바퀴 идти 힘들다 샐드피티 우리 세명이 이렇게 하면 돼요 어 가자 정구 할꺼? 일단 다해요 셋 너흰 세서 하면 돼 너흰 세 오케이 오케이 가자 하나 둘 셋 3 3 5 5 쉽다면서 이거 이렇게까지 마음이 잘 통한단 말이야? 정말 감동적이네 형이 너무 오래 살랬다 사랑해 하나 둘 사랑해요, 사랑해요! 하나, 둘, 셋! 다다파시, 아, 오케이, 오케이! 콜라, 카이다! 하나, 둘, 셋! 콜라! 아... 하나, 둘, 셋! 콜라! 하나, 상대 팀이 있으라. 상대 팀이 있으라. 상대 팀이 있으라. 아, 이게 뭐야? 007판 아니면 돼. 손길이 없을라. 손길이 없을라. 손길이 없을라. 할께요, 바로 할께요. 오른쪽으로 될께요. 이렇게 할께요. 손길이 없을라. 천천히 맞추고. 1 2 4 5 7 8 10 12 14 15 17 50 21 22 22 22 23 19 22 32 32 딜레이 모르나? 딜레이가 369에서 리버브를 모르냐고 리버브를 아이돌의 직업병이 남겼어 이건 니 공감하기 좋아 잠시만 하나로 치우고 졌어요? 저희가? 칸 부터 갈게요 준비 시작 74 77 78 80 87 어차피 지는 거였네 어차피 지는 거였네 어차피 지는 거 아니야? 어차피 지는 거 아니야? 정국이가 지는 거 아니야? 정국이가 지는 거 몰랐다 정국이가 양심을 챙겼네 너무 자신 있게 지더라고 간식 타임 간식 간식 타임 간식 타임 간식 타임 간식 타임 간식 four 간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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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고ια 채연 시간 내 채연 시간 안해? 채연 시간 갖고点다 Ken 샤랬 다크 초콜렛인가 보다 맛있어? 맛있어? equal 개인차 민트다 민트다 민트 민트 그래 민트 죽고 그냥 먹으면 돼요 나тобы 미 Patrick 매척당이에요? 그때 그랬어요, 티미. 너무 맛있다. 미초구나. 아, 영국에서 만들었다 했죠? 자, 하나씩 다 드셔도 됩니다. 아, 많이 닦고 있어, 지금. 나 양치하고 있어. 양치 중이에요? 진짜 안 먹고, 야, 안 닦고 있어. 미리 닦을게요. 초고루 다 드시면 되고요. 초콜릿 하나씩. 단 떨어질 일은 없겠네. 달아요? 아, 단 거야? 주시면 돼요. 그거 왜 굳이 잘라서 드시는 거예요? 그냥 설탕. 그... 그 왜 굳이 잘라서 드시는 거예요? 아, 그거 두 개니까. 그냥 설탕이. 네가 하나 닦아오면 되잖아. 쌍둥이. 야, 가위밥 준 사람 다 먹게 하자. 다섯 번호. 안 되면 먹기. 가위밥 예뻐. 가위밥 줘. 거야? 아니, 그렇게... 포기할 수 있어요. 포기하면 안 마시는 거예요. 태연이가 다 먹는데, 맛있대. 그렇게 단가? 저 엄청 달아. 설탕 그냥. 그냥 설탕이야. 슈가 형은 워낙 음식을 잘 먹어서 엄청 달지? 너무 달아 냄새가 장난하지 포기할 것 같아요 안 돼 나 포기할 것 같다고 하신다 아니 근데 포기해도 돼 왜냐면 일단 입에 넣어봐 일단 다섯 개야 하나 넣어 짚고 먹을 거야 이렇게 이 사탕을 깨가지고 만든 느낌이야 응 다 씻고는 짚고 생길 때 포기하겠습니다 이러면 깨겠다 와 진짜? 지금 외쳐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거 너 충분히 이기고 있어요 솔직히 그럼 머릿속에 있는 거 외쳐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돼 꼭 꼭 해야지 자 우리 촬영과 자 갑니다 근데 진짜 입이 3 하나 둘 찬스의 땅? 오케이 만복이 가겠습니다 만복이 왜요? 뭐가 좋을래? 뭐가 좋을래? 만복이 우리가 뺏어오기 힘들었던 거 넌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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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려워 형 근데 치즈 생각보다 힘들다 아니 지윤이가 할 수 없어 너 갈라고? 정국야 해 정국야 해 정국야 해 정국야 해 정국야 해 하나 뺏자 일단 정국야 하자 내가 몸으로 하는 건 정국이가 해야 돼 나 살짝 긴장했었어 방금 준비 시작 공연도 있는데 얘는 뭐 머신이야 뭐야 총 쏘는 거 아니지? 와 기원팀이래 진짜 정국이 오늘 운동 안 해도 되겠는데 어 애 유사채는 좀 대결인데 유사채는 좀 대결인데 유사채는 좀 대결인데 정국야 총 쏴라 총 쏴라 정국이 살아있다 정국이 아직 달려온다 아직이다 정국야 정국야 소위하기는 이러다 정국야 자 그만 와 진짜 어려웠다. 대박이다. 넌 센스를 이겨버렸다. 4. 아 괜찮냐? 만복이 3. 아 또 만복이야? 만복이 3. 만복이 3. 연기 2. 이 앨범 bus. 이런 거 하면 안돼. 멀으셔. 멋있어요 멋있어요. 정국이 모른다. 몰라 이거. 놀아 이거? 나 노래 방에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물어봤는데. 이 세 세 해야게요. 끄웅 눌러요. 꾹 눌렀어 준비! 10초 준비 시작! 아니 아니! 아니 아니! 빨리 해요! 빨리 해요! 스탑! 자 넘겨 24개 오 야! 야 이거 잘해야겠다! 세영아! 15개만 해! 자 자! 셋! 빨리? 10개씩 하고 있어 지금 자 따라했어 따라했어 오 4 4 가 힘들어 가 힘들어 2 2 몇이야 몇이야? 28 28개 자 40개 29개 야! 29개 11개만 하면 되네 여러분 세영대에서 11개 다짐? 조동호 선배님 다짐 한 번 보여주세요 다짐 갑시다 다짐 갑시다 형님 다짐 해야지 시작! 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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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빨리 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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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야지 10초 잖아! 끝! 10초 잖아 그 그렇구나 몇이요? 우리가 둘이 잘했어야 됐는데 앞에서 몇이요? 30초 에이!! 이게 어렵죠? 근데 아마추어가 어려워요 안 보고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션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미션이지 2 와 씨 남보게 우리 세면 하시다 정국이 많이 힘들었어요 오케이 할게요 준비 시작 지민이 했는데 막 39개 그럼 둘 때도 조심히 들어야지 몇개야? 아 거꾸로 됐어 52개인줄 알았는데 25개 25개? 뭐야 잠깐 올리는데 26개 됐어 7개 됐어 어디 할까 어디 할까 13개야 29개 됐어 무슨 와칸다 보물 만지는 것처럼 소중한 애 만지고 있잖아 일단 한 딱 10개만 해라 29개입니다 준비 시작 소리 나아야지 2 3 4 이렇게 했어야 돼 좀 더 해야 돼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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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생각 이 정도면 딱 된 것 같아 몇개? 안 됐을 것 같은데 35 35 35 35이라고? 빼는데 35 35 35 5개만 하면 되는거 아니야 피는데 목에 하고 이렇게 탁 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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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냥 발 하자 발 하자 발 하자 아니 발 귀엽네 다시는 이제 신어 다시 신어 발 발 지금 이 형은 멈춰 그냥 발 멈춰신 게 아니라 허리에 하면 돼 허리에 하면 돼 허리에 하면 돼 허리에 하면 돼 지금 몇개야 지금 몇개야 36 36 30 올라갔죠 어? 30 아 아 39 39 웃지마 넘어갔잖아 넘어갔어 아 넘어갔대 아니 아니 이게 왜 예민하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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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어휘 이걸 자꾸 웃는데 이러면서 넘어갔어 너무 예민해 너무 예민해 자 4 4 아 자 할게요 5개야 비유 티귿 하나 둘 셋 펜트 보통 하나 둘 셋 발 탁 발 탁은 아무도 안했는데 나 방탄을 안타는데 왜 아무도 안해 아니 난 별때밖에 생각났어 나도 그래서 아씨 아하하하 자 갑시다 어 여는 현실이 된다 1 3건 어 찬세다 다 풀린다 저 인마 찬세다 야 이런게 쉽긴 솔직히 훈민정 훈민정 하자 텔레파시아 아니면 훈민정 멎은 아니 먹었을 때 어려운거 지윽 티귿 하나 둘 셋 봉태 방탄 봉투 어우 거의 기먹는 느낌이 나왔는데 아 텐세미 breathed soda FA ructures 둥 3 오 Nuclear 펜 fu 그리고 한 번에 그 모양을 그려야 돼요. 태용이가 잘하지 않냐는 거? 태용이가 할 거예요. 펜 드릴게요. 저보단 태용이가 잘할 것 같아. 연습 1분 동안 해보실 수 있어요. 쉬운데? 끼면 되잖아. 쉽지 않아? 너무 쉽죠? 아니다. 나왔다. 이렇게 하면 돼. 다시요. 지금 너무 기회 와주셨어요. 1분이라고. 1분이야? 좀 살펴주세요. I love you 사랑한다는 유발밖에는 상관 잘하면 담아! 흰색 조이 다 합니다. 흰색 조이 다 합니다. 자 이제 하시죠. 이제 투전하시면 됩니다. 어렵네. 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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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쉬워. 그렇지. 잘하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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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갑니다! 그럼 여기는 비추지않아. 그럼 여기도 시작합니다. 세 카드를 찬스했다! 할인한 거 하지 않아! 한복 끓이기 이거 그대로 가기야 할까요? 일단 어디 먹을 거예요? 이거 은근히 어려운데? 한복 끓이기 하죠! 한복 끓이기 이거 자신있다니까, 한 번 해볼래? 아까 모양을 자신있었어. 한복 끓기 해주면 한복 끓이기. 정국이 뭔데요? 1분! 정국이ys로서 그릴게요. 1분! 점은 겹쳐도 돼. 연습시간 1분입니다. 어려운데? 이건 진짜 모르겠는데? 봐봐. 이렇게 가면 되잖아. 됐네. 오 그렇네? 네. 위에 것만 해. 그럼 여기 안 돼. 어? 이거 했네. 하나씩 비어요. 됐어? 아 틀렸다. 도구아 아니야. 여러분 죄송합니다. 아니야 아니야. 이렇게 가서. 이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고. 여기서 가봐 가봐. 자 여기서 가봐. 안 끝났어. 저기로 가면 안 돼. 끝났어? 이미 여기. 그게 됐잖아. 자 다음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. 이거 어려운 문제였는데. 이거 좀 어려워요.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오케이 다음 자. 1. 1. 오케이 자 뺏습니다. 어 잠깐만 뺏으려면 뭐 해야 되잖아. 네팔의 수도. 하나 둘 셋. 카톡 한 번. 자 그러면. 여러분. 네일자 퀴즈 마시면 됩니다. 야 어떻게 알았어? 아 네일자 퀴즈. 알죠 네팔야. 자 네일자 퀴즈. 두 문제 맞히셔야 됩니다. 어? 아 그래요? 일단 형하고. 형이 먼저 해. 내가 먼저 하라고. 네. 형이 맞히면 저도 맞힐 수 있을 것 같아. 오케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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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할래? 나? 어. B형 도전해. 내가 학습을 할 거야. 지정 모자. 지정 모자. 오와. 하나 둘 셋. 시스. 오와. 백과. 하나 둘 셋. 차종. 뺏겼네. 아 너무 쉽지. 네. 이게 쉽다. 세 개. 네 개. 세 칸. BTS 찾기 뭐야? BTS 찾기? BTS 찾기 뭐죠? BTS 찾기? BTS 찾기 뭐죠? 오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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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벌칙 안 와서 화났는데? 런던아이 안 가서 화났는데. BTS 찾기 뭐죠? 아직 안. 제발 자아악. 아 자 자 자. 제자리 걸음. 제자리 걸음. 제자리 걸음. 저거다. 진짜 미친 같아. 내가 내가. 내가. 이렇게. 이렇게. 빡. 으악. 야. 지지. 바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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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지금. 진짜. 바로 거기 가는데 왜. 외로운게 아니지. 어디로 가는 거야 그렇지? 초콜 LORD sal fever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